중국 스마트폰이 위협적이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요즘 눈에 띕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뜨고 있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세티진 이슈 캐치 오늘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로 거의 양분화되다시피 한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안드로이드 OS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탑재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폰이나 기타 다른 OS들을 많이 밀어냈죠. 그래서인지 피처폰의 신이라 불렸던 노키아도 급격하게 노세했고 블랙비리도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틈에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금은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최대 기업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삼성이 시장을 석권해가는 동안 중국의 기업들이 이때 상승세를 많이 타기 시작하면서 3위의 자리를 놓고 LG나 HTC, 소니 등의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는데요. 결과는 엄청났죠. 2013년 스마트폰 점유율이 애플과 삼성이 이어서 중국의 화웨이가 레노버가 차지했습니다. LG는 그들에 밀려서 5위를 기록했고요.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 외에도 쿨패드와 ZTE 그리고 신생기업인 샤오미 샤오미는 중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기업이죠. 이렇게 또 다른 업체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스마트폰 품질을 높이면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해서 자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그 위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14년 올해 세계 시장 5분의 1인 19%의 시장을 차지하면서 그 경쟁력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업계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집세기로 유명한 애플도 중국 시장의 어마어마한 규모 앞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죠. 최근엔 아이폰을 판매하기 위해 차이나 모바일과의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차이나 모바일의 가입자 수는 무려 7억 5천 9백만 명 미국 1위 통신사인 버라이진의 7배고 우리나라 SK텔레콤의 30배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입니다. 참고로 2위인 차이나 유니콤은 2억 7천 6백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억 단위의 숫자가 주는 느낌이 대단하죠. 보통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저렴한 모델들이 인기가 있는 중국에서 비싼 아이폰을 애플이 많이 팔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세티즌 회원 한 분과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면 올해 대학생들은 커피아이티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재윤씨 블로그를 운영 중이시고요. 그 작년에 저희 중국 스마트폰 미니토크 할 때 오셨었죠? 네. 예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잠깐 경험하셨던 중국 스마트폰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중국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쩍툭이 나라잖아요. 예예. 스마트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먹고 극식이 있고 또 느리고 국세에서 붙여먹는 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작년에 경험한 중국 스마트폰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거리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고 또 오히려 국내 제품들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더 나은 보건대로 보여주는 제품들도 있어도 꽤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대도 저렴했고요. 예. 그러면 근래에 출시됐던 MX3라든지 샤오미의 MI3 같은 중국 스마트폰들이 보면은 성능이나 디자인도 그렇고 작년에 나왔던 것보다 한층 더 좋아진 느낌이 드는데요. 그 재윤씨께서는 요즘 나오는 중국 스마트폰들을 보면은 어떠세요? 이번에 세티지 제품 결론에 올려진 우포 행운은 지금이라도 구매할 50불 정도로 예예. 디자인은 물론 카메라만 돌아간다는 생각이 좀 있고 네.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도 레노버의 바이브엑스나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 출시되면서 충분히 업계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나 가격이 충분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플이나 삼성이 현 스마트폰의 시장을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가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인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작년 미니토크에서 경험을 보고 또 지금 출시되면 중국 스마트폰을 보면은 점유율이 중국 스마트폰 쪽에서 더 혼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애플과 삼성이라는 트렌드 자체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인정이 나와 첫째 애플이나 삼성의 인지도나 인지도나 제품의 감세가 좀 심하니까 네. 무엇보다도 중국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자체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높아있기도 하고요. 예예. 그런 것만 지원이 되면 또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고 그런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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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견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세티즌 회원분의 생각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해온 중국 기술과 스마트폰들이 앞으로 더 세계 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짝퉁을 많이 만들고 조잡하고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들도 지원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중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없애기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고, 미래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